괜찮으세요? 84번을 외치시고 저렇게 계속 웨잇을 외치시는 분들은 제가 처음 봤는데 괜찮으세요? 에너지가 아직 많이 남으신 것 같은데 제가 벌써 마지막 곡이 남았어요 그러면 또 저희가 또 이렇게 반갑게 만났으니까 혹시 혜린이가 부르는 이거 듣고 싶었다 하는 거 있으세요? 혜린이 골라! 와 그거? 본인밖에 모를 것 같은데 괜찮아요? 둘 중에 골라 하세요 여러분? 더 본인밖에 모르잖아요 이건 솔직히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한 분의 소원상치를 해드리기가 조금 그렇죠? 널 사랑하겠어요? 아 널 사랑하겠어요? 아 널 사랑하겠어요? 그럼 여러분들이 널 사랑하겠어 이 부분 해주실 거예요? 짧게 불러드릴게요 대신 무반주예요 여러분 반주 없습니다 내 뜨거운 입술이 너의 부드러운 입술에 자길 원해 내 사랑이 너의 가슴에 전해지도록 아직도 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면은 이 세상은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이 세상은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맘에 드셨나요? 네 감사합니다 또 있으세요? 마지막 노래 그것이 저의 마지막 노래 와 받아보러 가야죠 그렇죠? 다른 거 다른 거 다음 거? 다른 거 다른 거요? 다른 거 뭐 듣고 싶으세요? 네? 네 할래 블루먼으로 제가 등장하지 않았네요 하하하하하 어디가 또 오신 거죠? 아이스웨어 여기 또 아이스웨어 세 명만 하하하하 아 아이스웨어는 아시죠? 네 아이스웨어이 근데 하하하하 오버레일 좀 많아가지고 같이 불러주셔야 돼요 네 괜찮으세요? 그러면 약속해 I swear 난 오늘 밤 I swear 베이베 오직 너만 내게 위로가 돼 네가 나야 meant to be 베이비 You'll always be mine 아이스웨어 그대와 나 아이스웨어 I swear 맞춰놓은 듯한 우리 둘 사이 오늘을 놓치면 후회할 걸 알아 I swear 저는 뭐 이렇게 반주에 맞춰서 노래하는 것도 참 좋아하고 반주에 맞춰서 춤추는 것도 참 좋아하지만 이렇게 무반주로 그냥 노래할 때가 제일 편안하고 저다운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그냥 노래 연습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곡 아까 말씀해주신 받아보러 갈래 들려드릴 건데요 여러분 2024년도 이제 두 달? 네 두 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올 한해도 좀 일찍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두 달이라는 시간에 또 눈 감았다 딱 뜨면 또 금방 또 내년이 찾아오니까 2024년 올 한해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도전을 하든 항상 응원하고 잘되기를 항상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도전을 해나가고 창의적인 것들을 좀 찾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정말 쉽지는 않아요 정말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조금 도움이 됐나요?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마지막 곡으로 받아보러 갈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